출산 후에 벌어지는 일 직후 아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? 모르죠 모르는 거야 당황하는 거야 뭐냐면 옛날 동화책에 보면 이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맞아 하지만 뭐만 해도 화가를 했네 하지만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왕자가 변기 뚜껑을 차고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되게 적절한 비유다 그치 나 맨날 얘기하잖아 출산은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맞아 그 중에 제일 엄마들이 딱 현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훅 나온 다음에 나왔어요 즐거워요 막 이러는데 자 이제 밑에 잠깐 확인합시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쵸 출산하고 나서 제일 생각났던 일이 뭐예요? 저는요 아기를 낳고 낳을 때 되게 아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아팠던 게 회원부 꿈을 할때 지금도 기억나 태반 나올 때도 아팠거든 근데 그건 기억이 잘 없어 내 뇌에서 치워졌어 근데 지금도 회원부 생각을 하면 그 아우 이게 생각나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왜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근데 애기 낳을 때만큼 아팠다는 기억이 있어 지금부터 이건 왜곡될 수 있지만 왜곡될 수 있지만 그때 진짜 아팠어 마취가 안 난 거 아닙니까, 소녀야? 마취 안 난 거야? 아니요, 저는 모두 다 마취합니다 그럼요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기억이 있어요 직후에 저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애기가 낳으면 모두 끝일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뒤에도 막 태관도 나오고 해운부도 꼬야고 일이 많더라고 그 중에 제일 예상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근데 태관나올땐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분은 정말 손꼽힌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도 말 그대로 어쨌든 그거 나올때는 아프긴 하고 배 마사지도 하니까 그래도 시원하고 끝나는 건데 정말 저도 그렇고 은나 선생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? 애기 낳을 때는 오히려 잘 낳았어 애기 낳고 해운부 처치를 하는데 애기의 비명과 표형과 그래서 그 옆방 엄마가 뭐라고 들었냐면 혹시 쌍둥이인 줄 알았다며 분명히 하하하해를 내서 애기 소리도 났는데 애기 소리도 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오히려 더 큰 이렇게 그 전보다 더 큰 비명을 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쌍둥이인 줄 알았다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지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마취가 또 잘 안되는 분들이 계세요 난가? 나였나? 마취는 했대 기억에 남는게 방울선생님 애기 되게 잘 낳으셨잖아요 방울선생님 애기 낳았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너무 잘나고 애기 너무 좋아하고 이제 밭들이 약간 좀 찢어져서 꼬매야 된다고 꼬맥게 하는데 마취하고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하하하하 마취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게 아파서 그런 것보다 제가 그냥 그런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냥 그 부분은 손을 대가지고 꼬맥 후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아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알아서 무서운 거고 응 그래서 알아서 무서워서 그냥 소리를 내면 좀 덜 아프다고 생각해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 지금 할 거야? 그럼 알겠어? 하고 나서는 하아아아아아악 내면서 이렇게 해서 주산사도 그랬어요 그냥 이때 만약에 소리를 내면 전 아 그래 나도 그랬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실이 왔다갔다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가지고 마취를 해도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당겨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는 아팠는데 그냥 실이 왔다갔다 하는 느낌은 없었고 나는 그냥 아팠어 아우 딱따떡하고 되게 아팠어 나는 그 위에만 할 때만 좀 아팠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째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났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 이유가 다 괜찮아 나는 맞아요 출산이 진짜 어려웠던 분들은 대부분 출산하고 나서는 그냥 괜찮아 다 그러네 이 정도면 괜찮아 발팽이도 물론 힘들고 아팠지만 어떻게든 수월하게 나신다 그러니까 뒤가 더 기억이 나네 앞이 너무 심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 어제도 출산한 그분도 어 저기 뭐지 그 이틀 동안 막 가진 통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지리하게 좀 길게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출산을 그러다 보니까 딱 낳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와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다 괜찮은 거야 일단 애를 낳고 끝났고 자기도 뭐라 그러냐면 뭐 하다가 이제 그 교수님이 꾸며시는데 뭐 이게 아프지 않아요 뭐 이거 하면은 아니요 어쨌든 진통하는 것보다는 났어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있겠네요 앞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뒤가 좀 더 기억이 남을 거고 어차피 고통의 총량은 똑같은 건가요? 아니요 처쳐지는 거예요 근데 앞이 너무 저는 아시는데 아시겠지만 두 시간 만에 애가 그냥 쑥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뒤가 그냥 되게 막 살짝만 말씀하신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을 생각합니다 있어요 맞아요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민감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놀라지 마세요? 네 그런 일이 있다네요 회원부 그 꾸매는 게 힘들어하시고 저는 태반은 괜찮다고 했는데 태반도 어떤 분이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데 태반이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줬냐 라는 이런 문구가 되게 머릿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또 잘 나와야 출산이 마무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반 낳도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태반이 자연수사는 엄마들이 환상이 또 있는 게 뭐냐면 태반은 스르륵 자연스럽게 만지지 않아도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맞아 그런데 애기가 나오고 나서 자궁문이 살짝 닫히거든요 근데 태반이 생각보다 커요 맞아요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막 질까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안쪽에서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태반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배를 마사지하는 마사지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아 그때도 아플 수 있군요 네 배를 문지르는 행위 아니면 태반이 더 이쁘면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태반이 어? 다 떨어졌는데 위에만 그냥 뭐 자궁 안에 아니면 질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살짝 잡아 땡길 수가 있어요 이 땡기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? 지금 힘져도 돼요? 할 만큼 항문이 늘리는 거예요 네 항문이 늘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힘져도 되거든요 그걸로는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? 자연스럽게 힘주세요 하고 나서 태반이 딱 만술되는 과정 이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 저는 그렇게 후처치를 다 하고 꼬맬 것 다 꼬매고 엄마 속옷 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속옷 안 입혀 놓더라고요 그냥 패드만 깔아놓고 출혈을 이제 확인하려고 이불만 덮어주시고 그래서 자연출산하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는 이제 속옷 갖다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되게 큰 패드에다가 기저귀 하나 더 돼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거를 뭐 저는 출산 때마다 봤으니까 괜찮은데 외국 사람이 출산 후에 벌어진 벌어진 사진이라고 하면서 엄청 큰 패드를 충격적이었어 그거를 입고 있는 걸 아 진짜요? 내가 기저귀를 그 나이에 살 줄은 아 그러니까 이만한 패드를 이렇게 해서 딱 주고 차고 있는데 차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계속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아니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어 그러니까 근데 안 입는 거보다는 입고 있는 게 이게 알죠 왜냐면 계속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굴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병원에서는 그냥 패드만 깔아주고 입을 덮어주고 그냥 안 입혀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? 응 그래서 오로라고 하는 게 이제 애기 낳고 나서 나오니까 응 일반 병원에서는 산후 4시간까지 산후 회복기라고 보고 그때 이제 출혈이 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좀 빨리 편안하게 되려면 안 입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패드에 흘러내린 거를 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안 입고 있는 게 편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안 입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패드 이렇게 팬티로 해서 패드 차주시는데 저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패드를 찰 줄이야 큰 패드를 찰 줄이야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응 사람마다 이거를 우리 방송하면서 점점점 느끼는 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거의 10년차 되니까 그냥 당연한 거 같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응 근데 거기서 엄마들의 반응 새로운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다르겠구나 그렇죠 알고 이렇게 하면 아 좀 편안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감정을 할 수 있는 좀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